보여주시면 돼요 음악, 플레이 리메이크요? 스톱, 하네! 다! 이게 원곡이죠? 정재형! 하네 빨랐어요 하네가 하였잖아 아, 미안해 다 보이시네요 다 보이시네요 다 보이시네요 다 보이시네요 다 보이시네요 아니, 긴장하셨다면서요 형, 입을 처음 뗐어요, 제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자세해 한해랑은 재용시랑 안 맞네 어, 입을 처음 뗐는데 지금 처음에 살쪘다고 한해 전화받아, 미나 이게 그 노래야 실패 아니, 아닐 수도 있잖아 알았어, 알았어 50% 정답 정재형 정재형 알긴 알지 자두 실패 글자 수 정답 어, 진짜? 글자 수? 제목 자, 힌트 들어갑니다 새신랑 분들이 이걸 많이 하죠 새신랑이 이걸 많이 한다 여기는 뭐 다 경험들이 있을 것 같은데 키스? 키스? 세신랑 키스? 세신랑 키스? 축가? 실패 정승환 전화받아, 행진 실패 아까 했나?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정답이 나왔습니다 뭐? 잘 조합만 하면 돼요 정답 나왔어요 가수 정답 나왔어요 뭐지? 축하 힣 반성복 정말 바보 같아 재형 전화받아, 자두 아이씨 자두 자두를 왜 이렇게 좋아해요? 고집 있어 고집 있어 자두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? 어, 어렵다 아까 나왔다 심해 녹살, 녹살 네 전화받아, 키스 전화받아, 키스 나 아까 얘기했잖아 다시 한 번 천천히 얘기하세요 천화받아, 키스 실패 신 신 신 신 아 천화받 천화받어 키스 정답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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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야? 나 아까 키스라고 하지 않았나?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갑니다 인절미 쿠키 인절미 쿠키 고소함의 끝 하나 고소함의 끝 하나 맥락 없이 안 달고 뭔가 맛있는 데서 극대화를 시켜서 저는 이거를 좀 집에서 위스키랑 그냥 물만 마셔도 위스키랑 잘 어울린다 다음 음악 플레이 승 제작진 아 네 나와 공연 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의 타이틀까지 들어가는거에요? 20의 타이틀 빼고 담백하게 시작! 이별공식 R E F 김동현 성공! R E F 한글로 가네 한글로 가네 아 기억난다 드디어 컴백했네 그렇지 그렇지 브런치 하지마 성공 돌아왔다 드디어 돌아왔네 한 70% 아니 솔직히 이거 말도 안되는거야 왜요? 우리 재화 선생님이 오빠 사람 아니래 저렇게 빨리 복귀할 수가 없대요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떼시 떼시기 돌아왔다니 컴백했어 조금씩 올라왔네 한 70% 아 이 노래도 빨리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원곡자를 찾아라 좆대 쏩 turnout jackets 지금 levant 예이 타이틀 Rich 드디어 스테이 이거 세윤, 빛!